자, 지금 또 다른 스타가 레드카펫에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함성 소리 들리시나요? 그렇죠. 굉장히 남성미가 불씨 풍기는 분이신데요. 바로 일본의 영화배우 하르다 류지 씨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 계신 현지 분들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하르다 류지 씨는 일본에서 스크린과 TV를 넘나들며 일본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열기만 보셔도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사랑받고 있는 배우 하르다 류지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하르다 류지 씨가 오늘 또 마음화를 위해서 와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한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르다 류지입니다. 아마 오늘 오늘 이곳에 있는 곳에서 가장 큰 어르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곳에 있는 곳에 있는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배우 하르다 류지입니다. 제가 아마 주연자 중에서 가장 나이는 준현 아저씨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아저씨가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셔레입니다. 당연히 오셔레죠. 네,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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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치있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2017년 마마의 질팬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아티스트가 어느 분이실지 여쭐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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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트와이스가 가장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봤는데 아주 귀엽고 위인이시로 합니다. 오늘 또 트와이스의 무대 또 우리 유지씨 또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본식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